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입니다 자 구독자분들이 지금 베트남 랩 게임에 재미있는 챌린지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꼭 이 래퍼들의 프리스타일링을 즐겨 보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걸 얘기를 하려면 미국 래퍼 솔자보이의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이 베트남 래퍼들이 이 챌린지를 할 때 사용하는 음악이 바로 솔자보이의 인스트루멘털 이기 때문에 솔자보이의 쉬메킷 클랩 이라는 최근에 나온 솔자보이가 오랜만에 히트시킨 히트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솔자보이 참 오래전 오스쿨 래퍼라고 이제는 생각을 했는데 간만에 또 솔자보이의 히트곡이 좀 나왔어요 이게 또 미국 래퍼들 사이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래퍼들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챌린지가 열리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막 토리 랜즈가 랩하는 것도 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찌하다가 베트남 래퍼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챌린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 이렇게 각자 집에서 즐기고 노는 약간 놀이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쉬메킷 클랩 프리스타일 챌린지 베트남 래퍼들을 보려고 해요 너무 많은 래퍼들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 몇 명만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2탄을 만들어보는 걸 궁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래퍼들을 좀 볼게요 가장 먼저 MCK부터 보겠습니다 가사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만은 다들 어떻게 락다운 걸린 상황에서 각자 집에서 어떻게 랩을 뱉으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MCK의 쉬메킷 클랩 프리스타일입니다 야오키 레스키렌 툴 저작권땜에 전주는 듣질 않았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스투피 루이치맨의 플로우가 생각이 나네 아 아 아 아 네네 아 아 아 띨린의 쉬맹킹클랩 프리스타일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놀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사이퍼 같아 아무리 봐도 왜 옛날에 작년에 도쿄드리프트 프리스타일이 유행이 됐잖아요 전세계에서 약간 그런 거 같아 지금 베트남 상황도 되게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응 플로우가 우아하다 이번에는 월디입니다 월디의 쉬맹킹클랩 프리스타일링입니다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에이 에이 리믹스 에이 음 음 음 그거 아세요 래퍼들이 자기 집에서 랩스키를 좀 뽐 때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 같은 느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taki 음 음 현재까지 벌스들 중에 가장 좋아요 제가 듣기에는 제일 좋아 월디의 벌스가 멈추지 않고 또 보겠습니다 리치 초이 한번 볼게요 리치 초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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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 좀 더 마찬가지로 오우 재밌네요 다들 이렇게 릴레이를 하니까 재밌다 한국 힙합에는 뭔가 이렇게 릴레이로 프리스타일링을 들려주는 그런게 아직은 그런 문화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잘 없어서 일단은 4명 정도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추가 영상을 또 만들어 볼게요 저는 4명의 프리스타일링을 봤는데 누구의 벌스가 좋냐 MCK, 딜린, 월디, 리치초이를 봤죠 가장 좀 인상깊었던 벌스는 월디와 MCK였고 MCK 벌스는 좀 익사이팅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벌스였고 월디는 역시 제가 누누이 말하는 인터내셔널 플로우가 있었어요 MCK는 제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그때의 느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디오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베트남도 어디 외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마트에서 식료품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래퍼들도 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을 집 안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런 챌린지를 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래퍼들이 공연장이든 랩비엣이든 어디든 이 상황이 빨리 좀 나아져서 그런 무대에서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베트남 래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팬인 입장으로써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프리스타일링을 즐기는 게 때로는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반응이 좋으면 2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-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